오늘도 오늘의 태양이 뜨듯이 오늘 증시도 또 시작이 됐습니다 증시엔 우리 염승환 이사님 이만한 분이 없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님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안될까요 그게? 아니요 바로 증시 들어갈까요? 오늘 증시는 어떻습니까? 오늘 장이 출발을 했는데 현재 아직 지수는 좀 안 넣었는데 예상은 한 8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 같고요 주요 기업들은 일단 삼성은자가 보합 LG에너지솔루션도 보합 한 0.5% 올랐고요 SK아이닉스가 마이너스 0.5% 그래서 약간 좀 시총 상위 기업들은 혼조세로 좀 출발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드는 일단 지수가 나왔습니다 오늘 2,648포인트 7.24포인트 올라서 0.27% 상승률이고요 상승이 459개 하락은 227개로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886포인트 그래서 2.44포인트 홀은 0.28%고요 상승률은 그러니까 상승률은 681개 하락은 550개 정도로 일단 상승이 조금 더 많은 출발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이제 출발 종목들 중에서 일단 하이브가 1.4% 정도 올라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당히 크게 올랐는데 오늘도 엔터즈들 좋은 출발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LG디스플레이가 1.5% 정도 반등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두산바켓이 1.2% 정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DB 손해보험 또 삼성 SDI 이런 기업들 좋고 그리고 저번에 인적 분할했던 OCI 홀딩스가 오늘 한 4% 정도 주가가 좀 오르고 있고 현대로템도 한 2% 가까이 주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좀 고르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다만 좀 하락하는 기업은 일단 오늘 DBI텍이 1.4% 정도 조금 하락을 했고요 영업무역이 최근에 주가가 좀 좋았었는데 오늘은 1.1% 하락을 하고 있고 중국 소비주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피, 호텔실라가 1에서 2% 정도 이게 중국 관련한 뉴스 플로우가 좀 안 좋아서 네, 그 영향을 좀 일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최근에도 부진했지만 오늘도 좀 빠지고 FNF도 마이너스 0.7% 그래서 중국 소비주들이 오전에 조금 부진한 출발을 보였고 그 외에는 대부분 강부압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코스닥은 일단 시총 상위기업 중에서는 에코프로 BM은 좀 보압 정도고요 에코프로는 1% 상승을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0.8이고 LNF가 2.9% 정도 주가가 좀 오르고 있고 JYP 엔터가 0.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지 소재 쪽이 오늘 출발은 좀 좋은 그런 모습을 일단 오전에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시총 상위기업 중에서는 오늘 상하프론테크가 한 3% 그 다음에 파마리서치가 2.7% 펄오비스가 2.4% 또 골프존이 2.5% 정도 오르는데 어떤 업종의 특징보다는 개별기업 단에서 서로 좀 다르게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반면에 좀 하락하는 기업은 DOU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모스코텍이 마이너스 1.9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1.6%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오테크닉스요? 금요일날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밀리고 있고 알테오젠 바이오니아 같은 이제 약간 헬스케어 쪽도 오늘 한 1에서 2% 정도 주로 보면 거의 오늘 좀 바이오 쪽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대체로 약하네요 하이브는 오늘 출발이 좋은데 근데 또 코스닥의 약간 엔터주들은 조금 또 일부 밀리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업종 내에서도 약간의 종목별로 차별화는 이어지는데 그래도 오늘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일단 업종은 좀 2차전지 소재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펄어비스 같은 일부 게임주들이 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에서도 이전에 그렇게 많이 좋진 않았던 회사들이 더 많이 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한 223억 정도의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주로 파는 거는 화학 업종하고 철강주 의약품 위주로 좀 팔고 있고 운수장비 업종하고 건설주는 좀 사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뭐 특별하게 어떤 한두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들은 한 23억 팔았는데 거의 관망하는 분위기고 제약주 좀 사고 있고요 반대로 전기전자 좀 팔고 있고 반면에 그동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좀 정리했는데 오늘은 일단 오전에 한 240억 정도 사고 있고 주로 화학 철강 뭐 전기전자 위주로 사고 있는데 세 주체 모두 다 그렇게 적극적인 지금 투자는 하지 않고 있어서 좀 관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뭐 개인이 다 받아내고 있는 분위기네요 금요일날 8천억을 팔았거든요 개인 투자분들은 오늘은 좀 오전에 일단 매수에 좀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업종과 섹터 쪽으로 보면 오늘도 좀 육개 관련주들이 요새 좀 강하더라고요 육개? 즉 닭? 닭 이제 거기 수산주하고 육개주가 좀 같이 가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요새 랍스타가 엄청 싸던데 진짜 싸요? 네 맨날 말 싸던데 그래갖고 가보고 있어 근데 오늘은 싸요 진짜? 랍스타가 싸더라고요 500g에 한 12,000원? 13,000원? 500g? 네 아 그래요? 저는 생물로 보통 사서 쪼먹으니까 아 500g이면 한 마리 돼요? 마리수가 좀 큰 게 맛있습니다 큰 게 한 마리면 근데 한 1kg짜리는 먹어야 되는데 아 한 마리에? 네 아 근데 그거는 좀 비슷하네 아 이게 랍스타는 원래 이렇게 대게 가격이랑 비교해서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게하고 얼마 차이 나면은 랍스타를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요즘에 아 그래요? 요즘 많이 쌉니다 아 랍스타가 요즘 싸다 네 어떻게 뭐 이게 막 배불리 먹을 만큼 쌉니까? 어 뭐 한 1kg 정도 먹으면 괜찮습니다 가만 있어봐 500g에 12,000원?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 곱하기 몇 이렇게 되진 않아요 아 클수록 비싸기 때문에 삼겹살보다 싸네? 삼겹살이 한 그네 한 그네 요새 만 아 그래요? 아 100g에 16,000원 맞추는 이렇게 하지 않나요? 100g에? 네 아 200g씩 파는 요새 한 그네? 1인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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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g 뭐 이 정도 아마 150g만이거든요 요즘에는 좀 비싼 데는 150주고 맞으십시오 싼 데는 180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랍스타 가격 보느라고 오늘 시세를 봐야 되는데 랍스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6개주가 좀 일부 강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중에서는 오늘 좀 충전소 관련된 기업들 충전업체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MLCC 관련주들도 강하고 2차전지 소재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업체들도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종합상사주들이 오늘은 이제 모처럼 SK네트워크 수가 좀 오르면서 강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IT 대표주들도 좀 강세인데 오늘 하이닉스가 조금 빠지고는 있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오랜만에 또 상승하면서 한 2% 반등하면서 강세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각각 1% 이상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좋은 출발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조금 이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만 오늘 좀 빠지는 업종은 제약바이오가 조금 부진하고요 오늘 줄기세포 관련주나 면여광암제 관련주들 이쪽이 좀 하락세가 일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 소비주도 대부분 좋지는 않습니다 뭐 카지노 회사들 대부분 한 1% 대외로 하락하고 있고 또 여행주들도 많이 흔들리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한 1% 내외 정도로는 중국 소비 관련된 기업들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삼성전자가 좀 오르곤 했지만 하이닉스하고 DBI 특이 좀 빠지다 보니까 반도체 대표 섹터는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아까 중국 관련한 소비주 말씀해 주셨는데 숫자는 괜찮게 나오는데 뉴스가 안 좋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중국 관련주들이 아까 중국 관광객들이 좀 오면서 여행주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숫자는 좀 괜찮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뉴스 플로어가 되게 안 좋잖아요 안 좋죠 그럼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게 중국 소비주도 다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중국이 좋아지면 같이 가고 화장품도 사실 그때만 봐도 중국 소비주의 대장주가 LG생건하고 아모레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 소비가 이렇게 안 좋아서 사실 그 두 개의 기업은 주가가 안 좋거든요 그러면 나 이제 화장품 안 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게 패착인 게 중소형 화장품 주도는 주가 몇 배씩 올라갔어요 그 안에서 산업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 내에서도 잘하는 기업은 또 잘해요 여전히 잘 팔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소비 이게 소비주인지는 모르겠는데 덴티움 같은 회사들은 임플란트 중국 비중이 많잖아요 중국 안 좋으니까 하지 말자 이러면 또 덴티움은 몇 배씩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중국 소비주 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뭘 내가 선택하면 또 이거는 저희 의견은 아니고 한 애널리스트 분은 카지노에 대해서는 좀 긍정론인 이유가 뭐냐면 카지노? 카지노 안 좋잖아요 지금 중국 사람들도 단체 관광 와야 되는데 그런데 중국인이 없어도 지금 이제 돈 벌기 시작했고 옛날과 다르게 중국 비중이 낮은데 전 세계에서 다 온대요 약간 이제 케이팝 효과도 있겠죠 우리나라 카지노에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그걸 좀 메꾸고도 있고 나중에 중국인 오면 또 좋아지고 그런데 지금 이제 카지노는 우리 내리에는 워낙 중국이 세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변화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너무 중국 안 좋으니까 무시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기업별로 잘 선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 직격탄 받은 기업은 안 좋겠죠 당연히 그런데 엔토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중국 비중이 높았는데 완전히 다변화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요새 중국에서 잘하는 아이돌하고 유럽에서 잘하는 아이돌이라고 해서 요새 그쪽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 그래요? 스트레이 키즈냐 세븐틴이냐 이거 가지고 중국에서 잘하냐 미국에서 잘하냐 유럽에서 잘하냐 유럽에서 잘하냐 팬들 사이에서 누가 더 배팅 세게 하냐 해가지고 보통 한국에서 임영웅 팬들하고 젊은 아이돌 팬들하고 순위대결하잖아요 그것처럼 유럽 팬들이 우리 중국에 질 수 없다 스트레이 키즈 음반 사라 이런 움직임들도 있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실 카지노는 일본 사람 비중이 꽤 있죠 일본도 있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많이 와서 하시더라고요 일본 분들이? 왜? 거기 또 문화적으로 빠진코 문화가 있고 빠진코? 농담 아닌데요 진짜로 일본 관광객들 우리나라에서 카지도 많이 합니다 제일 큰 고객이 중국보다 일본일걸요 아 그래요? 네 일본에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해? BTS 볼 수 있나 싶어서 혹시나 뭐 떡볶이도 좀 먹고 두더 김치 이것도 좀 하고 자 오늘은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하고요 바이오랑 중국 소비주가 조금 부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는 사실 이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강부압 정도 유지하는 가운데 뭐 계속 개별 기업들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LG엔소, 하이닉스는 거의 보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청 큰 기업들은 좀 약간 지지부진하고 좀 가벼운 기업들이 일부 또 움직이는 그런 흐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도 2차전지가 좀 세네요 네 2차전지 SDI도 0.8% 상승 중입니다 자 그리고 다 봤나요 이제 코스피? 네 코스피, 코스피 다 말씀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 좀 보겠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도 많이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PGA랑 LIV라고 아 네 미국 여기 이제 합병한다고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증권의 윤재성 신홍교육이 화학 담당하신 분인데 거기에 에너지 시장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네 좀 한번 이제 보고서가 나와서 좀 말씀드리고 그날 또 토니 블랑커 이제 국무장관이 MBS 만나고 왔죠 빈살만 만나고 그래서 이제 시점이 참 너무 좀 절묘해가지고 많이 좀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미국 PGA 투어랑 사우디가 만들었던 이제 LIV 골프 이거랑 유로피언 투어 간의 합병을 발표를 했고 사우디 LIV 골프 설립 1년 만이고요 여기가 이제 세 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통합 신규리범 출범했는데 여기 사우디 골프 펀드가 새 법인에 이제 독점 투자자로 참여를 하게 되고 여기 사우디 쪽으로 갔던 이제 선수들이 PGA 복귀가 좀 가능해졌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PGA랑 LIV 이제 합병은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좀 다급해진 바이든이 빈살만에 좀 양보한 것으로 좀 해석하는 부분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증산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전략 비축이 지금 재매입이 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 유가를 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연료의 수요도 미국에서는 아직도 좀 견조한 편이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이 혹시 나올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또 액션도 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중국이 지금 사우디 이란 중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너무 중동네 세력 확대하는 거를 좀 이제 더는 보면 안 되겠다 약간 좀 이런 뉘앙스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란 핵합이 보고는 임박설도 좀 부상하는데 뭐 이게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새 뉴스 나오는 것도 좀 이란이 복귀를 하고 또 한국도 여기에 한국도 좀 받을 돈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동의 정세가 좀 변화하는데 그동안 미국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팽당하고 있었죠 약간 좀 밀려나 있었는데 주도권을 좀 찾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좀 정치적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 결론은 뭐냐면 에너지 가격은 안정화되겠죠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고 또 에너지 가격은 사실 수요보단 공급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이란이 또 이렇게 복원이 된다면 이란 원유 수입이 가능해지면 한국은 또 이걸 또 싸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면 정유나 화학업체의 원가 경쟁력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학 업체한테는 굉장히 나쁘게 볼만한 뉴스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다만 이제 정치적인 부분은 예측이 좀 어려우니까 계속 유거나 이런 것들은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는 감산한다고 그렇게 엄청 큰 소리를 내고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안정되는 분위기네요 감산도 거의 혼자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러시아도 같이 안 해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다음 보고서는 이제 키움주권의 허혜민 연구원님이 알츠하이머 치료증의 레켄비라고 아마 주말에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FDA 이제 공고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승인을 받은 건 아니고 독립자문단이 FDA에 공고를 해요 이거 승인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찬성이 6표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승인 공고를 받았고 그래서 FDA가 7월 6일 날 최종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승인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레켄비가 어디 거예요? 이게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고요? 우리나라 회사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저는 괜히 레고캠바이가 느낌이 저는 레고캠바이가 같아서 지금 회사 이름은 자꾸 기억이 안 나네요 약 이름이 레켄비? 네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갑자기 다행히 레고캠바이어가 주가가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레켄비라는 이름이 따로 있고 이걸 이제 했더니 매달 2번 18개월 투여했더니 인지기능 저하를 좀 낮춰줬대요 27% 정도 그래서 질병 진행을 5, 6개월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승인 공고 떨어졌고 그런데 이미 가속 승인을 좀 받았거든요 1월 달에 그런데 이걸 전체 승인을 받아야 보험 적용이 돼요 의료보험 혜택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시장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가시권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게 연간 정가가 2만 6,500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이 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험보장 안 받으면 치료받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승인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이렇게 승인을 받게 되면 한국 업체들한테도 좀 일부 수혜가 예상되는 게 지금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중인 회사가 그러니까 그게 1,00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전임상부터 임상 다 합쳐가지고 개발 단계부터 해가지고 어마하니까 시장이 커진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CMO 업체가 일단 수혜를 받겠죠 이거 위탁 생산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공장에서 신약 공급하겠다라고 국략을 좀 밝혔기 때문에 아마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또 뇌혈관 장벽 이게 이제 뇌혈관을 뚫고 들어가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만드는 뭐 ABL바이오라든가 또 아니면 이제 뇌아밀로이드 베타 축적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됐는지 이거 진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진단할 수 있는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의 좀 성장이 기대된다는 내용이니까 아무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BL바이오가 그걸 잘하죠 그 뇌로 들어가는 혈관에는 굉장히 나 왜 벌써 갑자기 촘촘한 필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뇌까지 뭘 약물 전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 약물을 잘 전달하기 위한 플랫폼 이거 개발하는 내가 ABL바이오거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한번 물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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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맨 처음 듣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뇌까지 그게 잘 안 간다는 거예요 약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냐 그걸 연구하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걸 탑재하는 거죠 그 약 성분을 셔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뭐 혁신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이제 물렸었습니다 지금 뭐 상관없고요 지금은 이제 저도 예전에 셔틀 좀 했었는데요 빵 셔틀 빵 셔틀 빵 씻기기 좋은 얼굴입니다 좋은 그리고 또 있나요 마지막으로 저희 당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진영 연구원님이 슈퍼 엘리뉴라는 요새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농산물에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구리와 리튬한테도 호재가 좀 될 수는 있다 이게 왜 그렇죠? 구리하고 리튬에는 왜 일단 좀 말씀을 해드리면 엘리뉴가 그거잖아요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0.5도 이상 그게 아마 5개월 정도 연속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라니냐는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라니냐는 반대로 마이너스 0.5도 근데 이제 엘리뉴가 이제 기한을 한 걸 재확인했고 근데 라니냐가 후퇴하면은 일단 밀한테는 좀 좋은 게 밀 가격에는 안 좋은 게 밀이 풍년이 된대요 라니냐가 후퇴를 하게 되면서 주요 곡창지대가 이제 다시 이제 기후 변화가 좀 이상기후가 좀 잠잠해지면서 근데 반대로 엘리뉴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주요 그 원당 있잖아요 이렇게 뭐 사탕수수나 커피 산지에 가뭄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설탕 설탕 그래서 요새 원당 가격이 또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커피나 원당 가격한테는 호재라고 합니다 오히려 가격 상승이니까 그걸 이제 소프트 자산이라고도 하는데 원당과 커피에는 이제 엘리뉴가 어떻게 보면 좀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왜 구리와 리튬한테도 호재냐면은 일단 이게 그 엘리뉴가 발생을 하면 거기 중앙태평양이나 아메리카 대륙 연안에 이게 그 무역풍 속도가 이게 둔화가 되면서 이게 서태평양으로 습기가 이동을 한대요 원래는 근데 그게 거기 갇혀버린대요 그쪽 지역 쪽에 엘리뉴을 갇히게 만들면 폭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안데스 산맥이나 거기 실내나 이쪽에 보시면 페루 쪽에 광산들이 많잖아요 해안가에 거기에 실제로 과거에도 이제 폭우나 이런 게 발생해서 운송이 차질을 좀 빚었던 적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페루는 이미 공급 차질을 지금 벌써 노출이 돼 있고 폭우로 광산 가동률이 지금 극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안데스 산맥 이쪽이거든요 칠레 쪽 네 이쪽에 여기 이쪽에 폭우가 내린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리고 칠레는 리튬산지잖아요 사실 세계 2대 리튬산지 여모형이라는 특수상 탓에 일조량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햇빛도 근데 2015년도에 실제 사례 중에 하나가 엘리뉴 여파로 거기 폭우와 홍수가 발생해가지고 당시 SQM 알바말 그런 리튬 생산 시설이 일정 기간 폐쇄된 적이 있었대요 실제로 그래서 엘리뉴은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구리 리튬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요점도 그러니까 기후변화도 한번 좀 체크는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리 리튬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네요 이게 호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기가 생산 차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는 호재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리튬 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은 많이 못 팔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또 가격이 또 오르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이 이제 PQ가 좀 안 맞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런 것들도 고려를 좀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일정은 내일 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MC 아마 물가는 근데 4%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날도 이제 중국에서 두 가지 지표 특히 이제 이번에 금리나 좀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실제 금리나 할지까지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염수환 이사님과의 증시 개장 상황까지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보면 야 이거 뭐 코스모 신소재가 엄청 많이 오르네요 네 오늘 코스모 신소재 6% 넘게 나노 신소재도 한 5% 오릅니다 신소재인가봐요 오늘은 로테메랑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관련한 한국 한국 우주도 방산 관련해서 좀 많이 오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정에 나왔던 어디였죠 거기 아 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DBI텍? DBI텍도 있었고 그 옵트론텍 옵트론텍 변화 없고요 변화 없고요 변화가 없네 여기는 아예 제로네요 툴젠 2% 오르고 있고요 어디 오셨더라 시젠 시젠 마이너스 2.3% 네 현대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은 마이너스 0.3% 도체로 약세네요 네 그러네요 주주정에 관련한 주식들 아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주식이 약간 좀 마이너스권으로 다시 지금 네 약간 좀 네 약간 좀 네 좀 일찍 끝낼 거겠구나 플러스 때 끝냈어야 되는데 요새 또 기대 장 초반에 미국장도 보면 장 초반에 좀 올랐다가 뒤로 갈수록 좀 약세가 되는 경우가 보이거든요 아 그럼 안되는데 그거 안 좋은 신호인데 자 하여튼 오늘은 한번 제가 후장은 좀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수한 무슨 수로요 방법이 다 있어요 자 우리 영수한 이사님 월요일 아침 또 한 주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심드리게 물어봐 좌우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